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은 그야말로 키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그런 키막힌 시대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누이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가진 나라는 그 악행과 사악함이라는 것이 거의 한계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실제 사례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바로 위원회에 해당하는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란 그런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고 지금은 무소속 의원의 폭로, 일파만파,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20명은 감옥 간다면서 저로 하여금 찬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모두가 다 압니다. 이번에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뭘 목표로 하는지 첫 번째는 문재인 방탄용, 두 번째는 이재명 방탄용, 세 번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불법 부정에 대한 방탄용, 그 다음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용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 같으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내부 고발자 형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 후보는 제가 중앙정치에 불관냐 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우연 소지가 있고 전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숨어있는 입법권의 맹백한 남용으로 보입니다. 패배를 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습니다. 이것이 홍준표 국회의원이자 현재 대구시장 후보의 그런 발언입니다. 남자가 남자답다는 것은 남자가 이성적이라는 것이고 남자가 합리적이라는 것이고 남자가 페어프레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자가 승부를 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26만 표 이상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소위 페어프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승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로 홍준표 의원이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무소속 의원은 상고 출신으로 출발해서 삼성전자에 상무까지 올라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상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면 양향자 국회의원의 진면목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아주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면서 찬성하라더라. 강행 반대 소신을 분명히 밝힌 무소속의 양향자 인터뷰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도에 문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이 됐고 정치계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인물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간에 한 평생을 살면서 특정 시점에 자신의 명성과 운명을 거려야 될 그런 결정적 그런 성붓을 던져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홍력을 치렀던 바로 탄핵하에서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보인 그런 태도도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훗날 역사적 죄가나 공가가 분명히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이 양향자 의원이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 그런 선택의 순간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 보시죠.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금수완박을 안 하면 죽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한테서도 금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쓴 입장문이 유출되고 나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마타도어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뒤통수 치기는 일상이고 뒷다리 잡기 어메하기 거짓말 펴뜨리기 별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정치판의 일체에 제가 볼 때는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면이 많죠. 마지막의 문장이 양향자 의원의 인생 전체를 다 대변하는 그런 압축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법을 지키면서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 문장이 참 압권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적시행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살아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금수완박을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친이세력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위원회에 해당하시는 것이고 반헌법적이고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마치 재판관으로부터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의 강성인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못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가? 대통령 탄핵도 시킨 국민인데 국민을 믿고 가야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구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강행을 하겠죠. 2016년에 제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정당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한 일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일찍부터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것은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거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위 금도라든지 한계가 없이 모든 악한 짓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주호님이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갈 잘못을 한 줄은 잘 알고 있는가 봅니다. 정말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박희규 시민입니다. 섭가는 신경 쓰면 고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과 성정은 타고나기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젊은 날 잘못된 사상으로 쇄례받은 그런 사람들이 50대와 60대가 되더라도 전혀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쳐서기가 힘든 그런 면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586 운동권이나 좌파 인사들을 볼 때 늘 가져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고쳐서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음은 서소망님입니다. 성함이 참 멋있네요. 본인들의 수많은 죄를 덮고자 금수완박이란 끔찍한 우연입법을 만들어도 지은제들은 절대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을 도독들의 소굴로 만들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길로 가겠지만 결국은 지은제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지금 금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과 586 운동권들의 그런 핵심 세력들은 자신들은 강행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옛사람들이 남긴 소위 인과응보 그냥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냥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한 좀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사람은 뿌린대로 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이고 행한대로 그다음에 과실을 수확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무리수를 절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외다 우리들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평생 동안 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반헌법적인 그리고 바로 소위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깔아뭉개는 그런 조치들을 법안들을 지금 무리가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항상 작동하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문재인용 방탄법이기 때문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위한 보호용 방탄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만 아닙니다. 바로 자기에게 남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 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무리수를 강행하는 겁니다.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방탄법입니다. 수문장님이 사실 검수완박 자체가 위원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가 범죄입니다. 맞는 것이죠. 모든 그런 소위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이든 간에 헌법과 법이 정한 바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오금이 저리는 것 아닙니까 4.15 총선과 관련해서 qr코드 사용을 합리화하는 그런 법을 날치기로 2021년 11월과 10월 12월 사이에 두 건이나 그렇게 통과시킨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위에 대법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 위에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렇게 참 좀 먼 시각 긴 시각 넓은 시각을 보면 이렇게 참 하면 안 되죠. 살아가면 사람이 참 나이라는 것이 훈장이 될 수는 없지만 지혜나 지식의 보고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참새처럼 눈앞에 먹임만 쫓아가는 폐가 망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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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